앉아 앉아 앉아. 앉으라고 앉으라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차라리 앉으십시오. 대변인 영장이 기각했는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앞뒤 수사 어떻게 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우리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부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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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민생영을 경기받아! 사랑동행가 온거에요 사랑동행가 온거에요 사랑동행가 온거에요 왜그래 사랑동행가 온거에요 사랑동행가 온거에요 사랑동행가 온거에요 사랑동행가 온거에요 다른 상대방이 왔을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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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우리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부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바지 게 있는 거예요? 리 NEK! 리 Dumbo! 리 protesting!